이 글에서는 철결핍성 빈혈의 좋은 식습관을 소개한다. 철결핍성 빈혈은 적혈구의 해모글로빈 수가 현저하게 적거나 해모글로빈의 질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다. 해모글로빈은 폐에서 우리 몸의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해모글로빈, 이 신체 조직의 산소를 운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긴다. 이 질, 화는 정상적인 혈액세포 상태가 아니라 이례적인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혈액을 통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면다. 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성피로가 생기고, 무기력해짐 일반적인 불편이, 생김잠을 못잠 현기증이 남창백해지고 숨이 가빠진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짐심, 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신계양진이 생긴 빈혈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빨리 치료를 받으면 괜찮다.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철결핍성 빈혈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1. 철분을 더 많이 챙겨 먹는다. 철분을 잘 챙겨 먹으면 빈혈이 없어질 수 있다.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첫 번째 팁은 철분을 많이 챙겨 먹는 것이다. 철분은 해모글로빈 생성에 꼭 필요한 무기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대부분의 경우 철분이 부족해지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긴다. 이 질환은 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에게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다. 생리나 심한 다이어트, 채식으로 인해 이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철분은 고기나 가금류, 닭, 오리, 거위 등 생선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채소나 과일, 곡물, 생선, 달걀, 견과류에도 철분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의사가 철분, 영양제를 먹으라고 하지 않은 이상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철분,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면 변비가 생기거나 검은 변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영양제를 섭취하면 소아 시스템 출혈 등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위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술과 빈혈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술과 빈혈은 영양 부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술을 마시면 우리 간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더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간은 우리 몸에 철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술을 마시면 철결핍성 빈혈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술은 적당량만 마시는 게 좋다. 술을 많이 마시면 철분이 부족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적혈구 원래 생명 주기 전에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3. 엽산을 섭취한다. 엽산은 B형 비타민으로 적혈구 분열을 촉진하여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사람은 엽산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다. 엽산은 감귤류 과일, 녹색잎채소, 견과류, 씨, 안유, 콩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엽산이 함유된 식품은 열에 정말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엽산이 함유된 식품은 최대한 열로 조리하지 않는 게 좋다. 찍어나 구워서 먹자. 4. 비타민C를 더 많이 챙겨 먹는다. 식물성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철분을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 선은 비타민C가 함유된 음식을 더 많이 챙겨 먹어야 한다. 자몽, 크랜베리, 과, 나나, 키위 등의 과일에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5.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는다. 차와 커피에는 편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식물성 물질이다. 그래서 차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식사 중에 마시는 것은 더 안 좋다. 철분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영양제를 먹기 전후에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커피나 차는 식사를 한 직후에 마시는 것보다는 오후 중이나 아침 일찍 마시는 게 낫다. 철결핍성 빈혈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빈혈이다. 철분이 함유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거나 출혈이 있었을 때 철분을 보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적혈구 균형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빈혈을 치료해야 한다.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해 보도록 하자.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해 보도록 하자.